헤이 어구 혼자 왜 놔두고 갔냐고 그러는 거야? 응 헤이 헤이 어 집 지키느라 한 번 쑤었어? 응? 오랜만에 보는 카메라 헤이 헤이 어구리 진짜 screwed 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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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 mil 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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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혜이 이빠라 오빠야 수고했쇼 꼬니 왜 혜이 사랑해 그이 또 왔나 엄마가 지금 밥을 다 치워버려가지고 꼬니가 참 혜이가 엄마 밥그릇 치운다고 알았어 밥그릇 다 치워서 화가 났구나 귀여워 어 화가 났어 밥그릇이 다 어디갔냐고 지금 화가 났어 따지러 왔어 지금 화가도 없어 엄마 다 치워버렸어 엄마 참조한다고 다 치웠단다 너 엄마 봐라 이마라 휴게소는 이것도 협회사라 도대체 전체가 뭐야 어? 우와 진짜 헤이 대답을 얼마나 잘하지 우선이 그 밥 좀 먹고 있어 엄마 어차피 밥은 같은 밥이야 밥그릇이 다르다고 생각했지 밥그릇이 좀 크네 엄마 불린다고 지금 너네 연휴 내내 그 밥그릇에 모아가지고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 어머니 귀여워 떳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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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 왔어 자 차렷 차렷 우리 떳떳 차렷 차렷 귀여워 치킨 너 부끄러워 눈이 뚫떡 너덩 이리 아우 오늘 연휴이 시작이 되었구나 예쁘니 끊고 이리 밥그릇이 다 어디갔냐고 지구 학원을 맞으러 왔으신거죠? 아고고고